눈앞역 3번 7로, 자생 8번 경원, 한 5,48m 이번역은 노른탄, 노른탄역입니다. 메르쉐보는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대륙이라 혼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 예수님 이번역에서 79선 연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테스톱 이슬누디엥 스페션,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차량을 가진 주위에 등장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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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